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 자, 그렇다면 이 친생자인 라스는 또 어떤 기분, 이런 기분이었다고 하는데 이 도리스 엄마, 엄마는 웅이라는 아이를 만나기 전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도리스 엄마의 마음은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웅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쉽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신경이 잔뜩 날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낯선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아이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부하지 않기를 너무나 간절히 빌었다 아, 이게 좀 어떤 마음인지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제 양육하면서 많이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그런 마음들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달마다 기도하는 게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도리스 엄마처럼 우리 은빈이를 기다리면서 사실 설레고 기분 좋음도 있었지만 불안하기도 했었어요 혹시 은빈이가 우리 가족이 되면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낯선 환경에서 그리고 저 역시 육아를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이 힘든 육아를 또 한 번 하면서 더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런 불안에 대해서 우리 입양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니, 그럴 거면 왜 입양을 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입양을 해서 두렵고 겁나기보다는 사실 육아에 대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혹은 아기랑 만나기 전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불안과 걱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맞아요. 어찌 보면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죠 직전까지, 식장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네, 그렇죠. 또 자녀를 출생할 때도 비록 저는 출생은 안 해봤지만 주변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내가 아이를 과연 잘 키울까? 이런 불안감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웅이 집에, 이 집에 왔잖아요 도리스 가족에 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좀 큰 변화들이 사실은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의 일생이 온다는 말처럼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선은 가장 큰 변화는 사실 도리스 부부보다는 우리 큰아이, 라하스 라하스 사람들과 부대껴 살아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우웅이 그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행동들을 보이면서 또 그걸 지켜보는 형아의 마음이 너무나 속상했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동생을 거부하는 행동까지 보이기도 했었죠. 거부, 어떤 식으로 거부를 했나요? 우웅이 쉽게 말해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힘들어하셨을 거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슬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이를 오늘 데려다주면 되잖아요. 어디로요? 어딜까요? 과연? 입양기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 같이 만나서 왔던 곳으로 그냥 쟤는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이 아이는 웅이가 좀 연장하러 집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왔던 곳으로 다시 보내라. 네. 가면 된다. 네. 그런데 정말 도리스 부부가 현명한 게 이 상황에서 웅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 됐고 어딜 돌려보내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이에게 끊임없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아이에게도, 첫째 아이에게도 우리 부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사랑을 또 표현해주는 아주 현명한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아이를 사랑해줌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을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형아의 기분은 사실 우리가 입양을 하든 안 하든 어느 집에서나 아이가 두 명, 세 명 있는 집에서는 누구나 나타날 수 있어요. 첫째가 둘째에 대해서 혹은 둘째가 첫째에 대해서 그 질투와 정말 혼돈의 카오스죠. 이런 모습들은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라하스 경우는 이런 뭐랄까 동생과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서도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요? 우선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라하스가 우선 학교에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다. 완전히 달라졌다. 입양 이후에 동생이 생기면서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불안해하고 통 집중을 못한다. 그리고 성적이 떨어진 건 마치 기본처럼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붙였던 그 말 한마디 어머니 그런데 꼭 입양을 하셨어야 했나요? 책에 그렇게 말하는군요. 네, 맞아요. 우리도 사실 가끔 듣는 말이기도 하죠. 정말 완전 비수를 꼽는 말이네요. 꼭 아이를 낳았어야 했나요? 우리도 아무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면서 가족이 되는 방법을 선택한 것뿐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심지어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페이지를 넘기기가 사실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입양에 대한 편견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은 아니었네요. 그런데 다행히도 끝까지 형이 동생을 부정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히도. 어느 가족에게서나 그렇듯이 이제 이 가족이 점점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면 아이들 각자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생각을 할 때는 엄마, 아빠 생각에는 아이가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던 거예요. 각자방이 생기고 이제 아이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우선 응원 그럼 나 더 이상 형이랑 같이 잘 수 없어요. 형에 있어도 그러면 나 잘 때 동생이랑 같이 가서 자면 안 될까요? 결국 그 많은 어려움을 뒤로 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형제애가 회복이 된 거죠. 결국은 뭔가 이렇게 지금 약간 전율이 느껴졌어요. 역시 이게 이제 가족의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우리 은빈이랑 큰아이가 싸울 때도 물론 있어요. 지지고 묶고 하다가도 또 둘이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모습 볼 때면 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거든요. 그 모습이 역시나 여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어찌 보면은 이 가족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웅이 웅이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라하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었는데 웅은 어땠나요? 입양한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나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웅의 입장에서 보면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갑자기 와서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특별하게 또 식탐이라는 좀 어려움이 또 하나 있었죠. 그렇구나. 너무나 많은 양의 음식을 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어느 가정에서나 그렇듯이 아이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을 하기는 하지만 정말 배 터질 때까지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그 먹는 양을 좀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맞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딸이 15개월에 이제 저희 집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탐까지는 아닌데 밤에 자기 직전에 꼭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다가 엄마 배고파 이러거든요. 그럴 때 이건 줄 수도 없고 이게 왠지 또 잠자리에 먹으면 또 위에 안 좋을 것 같고 아이한테 그래서 좀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리스 부분은 더군다나 더 많이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무한정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뭐 다른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충분히 먹을 수 있게 양을 제공을 하지만 배가 터지면 안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쨌거나 제한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웅이의 이 슬픔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고통의 섬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요. 우선 더 이상 먹을 걸 주지 않는다는 신호? 약간의 그 미묘한 시그널을 읽으면 아이가 우선 눈을 감고 울었다고 해요. 눈물을 보이고 자기 자신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심할 때는 일어서서 옷을 홀딱 벗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울었다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우리가 3시 3끼를 먹는데 그 3끼마다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겠죠. 그야말로 약간 뭐랄까? 탈진? 탈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빈이도 궁금하거든요. 은빈이는. 저희 은빈이는 이제 평균 몸무게로 태어났는데 은빈이도 식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쯤 됐을 때 돌 아가들은 원래 평균이 한 10kg 되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13kg. 상위 0.1%의 아주 초우량아가 되면서 의사가 이제 그만 먹이라고. 그렇게 말할 적도 식탐이 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우리 은빈이랑 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들이 밤에 잘 때 엄마들이 와서 이렇게 입을 덮어주잖아요. 그럼 아이가 설빛 잠을 깨면서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인 저도 행복해지네. 근데 딱 웃으면서 치킨. 정말 나는 얘가 뭐가 이렇게 행복한 건지 궁금했는데 그 치킨이 그렇게 행복했었던 거예요. 또 한 번은 자다가 너무 심하게 웃는 거예요. 애들 악몽 꿀 때도 있으니까 가서 그래서 엄마 여기 있어 왜 울어 하면서 안아주는데 우리 딸이 더 먹을 거야. 더 먹을 거야. 속으로 아니 그렇게 먹고 더 먹고 싶어 하면서 그래 더 줄게 더 줄게 하면서 재웠던 게 좀 기억이 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